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념 9월 10월 호랑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벌써 9월달 10월달 운세를 찍게 되네요. 아직 8월 무렵이긴 한데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죠.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한 3, 4일 정도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유행할 때마다 걸리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이 네 번째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지 않은데 좀 신도분들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직위를 받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코로나 꼭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호랑이띠 운세를 가져왔는데 제가 7월달 8월달에 크게 뭔가 포유할 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포유를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호랑이띠인데 7월달 8월달에 좀 뭐 좋았던 일 바빴던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 운세를 살펴보았는데요. 보니까 9월달 10월달에 우리 이제 호랑이들이 털을 정리를 하고 주변에 깨끗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일단은 뭔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 나아간다기보다는 뭔가 정리를 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털을 정리를 하는 걸 보니 이성의 운기, 연애의 운기, 인기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라가고 명예적인 부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운기로도 굉장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람들 간에 있어가지고 내가 덕망을 받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럴 때 또 이제 내가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이게 좀 과하면은 구설이 생긴다든가 뭔가 이게 삼각관계라든지 좀 인간관계에 좀 풍파에 휘말리게 된다든가 좀 마음아리를 할 수 있는데 음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잡아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분만 부각할 수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우도룡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27살이 되는 무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9월달 어떨까요? 짠! 오 그죠 일사가 무탈하게 만사가 형통하다 잘 흘러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0월달까지 이 운기가 오 그러네요. 잘 이어진다. 큰 대운이 들었다. 굉장히 좋은 5번기를 두 개 뽑으셨습니다. 특히나 이때 금전을 쓰는 곳에 큰 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전을 벌고 모으는 곳이 아니라 쓰는 곳에 덕망이 있다 하니까 내가 돈 쓰는 일, 재테크, 투자, 사업, 자영업 이런 거 하기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거 이런 거 강하게 도전해가지고 물질적인 투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다. 특히나 뭐 지금 솔로이신 분들 웬만하면 연애 탈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사회의 덕망은 새로운 인연수들이 좀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나한테 뭔가 대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짝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많은 무리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감정을 교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젊은 나이라도 그런지 활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내가 너무 활력이 넘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베이고 찔리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상 같은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내가 돈 쓰는 곳에 덕망이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나가는 금전이 좀 많아지게 된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돈 쓰는 재미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쓰는 재미가 있는 타이밍이니 지금은 모으기보다는 어떻게 잘 쓸지를 고민을 할 타이밍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9살이 되는 병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어 조금 일사가 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네요. 좀 마음적인 고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런 게 10월달에 잘 해결이 될까 보니 아하 참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특히나 지금은 좀 힘을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진을 할 때가 있고 또 힘을 빼야 잘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좀 힘을 빼는 게 모든 일사에서 덕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본업보다는 취미활동 뭐 부업 그런 것 좀 본업보다는 뭔가 내가 좀 여유를 갖는 그런 타이밍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재정비의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인간사의 덕망은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너 이렇게 했구나 너 저렇게 했구나 하면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는데 고독수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이제 건강적인 덕망은요. 마음의 탄력이 좀 떨어지는 운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사 상태가 무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데 조금 버거워요. 마음적으로 건강적인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적인 탄력만 잘 잡으면 된다. 자 금년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해요. 크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뭐 가게 잘 돌아가고 매출 어느 정도 나오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신경 쓰는 거에 비해서 큰 덕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1살이 되는 갑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9월달 어떨까요? 짠! 아 조금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다. 갈팡질팡 하는 운기다. 9월달은 그렇다 하시고요. 자 10월달에는 오 이런 것들이 고민 끝에 좋은 묘수를 찾아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천천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특히나 지금 뭐 입찰, 문서, 계약 뭐 사인하는 곳에 좋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꾸준히 해왔던 일들에 있어가지고 속의 성과들이 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사람이 참 해왔던 일들에 있어가지고 성과가 나는 것만큼 좋은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인간사의 덕망은요. 특히나 아랫사람들 덕망, 주변 사람들의 덕망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럴 때 좀 입망을 두툴이하기 위해서는 지갑을 좀 써야 됩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지병적인 부분이 좀 호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잘 신경 쓰면은 컨디션이 확 올라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현재보다는 좀 미래에 가감하게 뭔가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투자라든지 활동을 하는 게 좋다. 특히나 금전적인 보다는 명예적인 부분으로 좀 잡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3세가 되는 이민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적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호 야 운수가 대길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월달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추석이겠죠 9월달에? 10월달은 어떨까요? 짠 어호 조금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마음이 좀 붕 뜨는 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특히나 뭔가 일사적인 부분에서 큰 기대 없이 내가 시작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거둔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언가를 배운다든가 무언가 일을 벌이다든가 큰 기대 없이 한번 해볼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가감없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사의 덕망은요. 좀 낱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좀 낱말을 좀 많이 듣다 보면 맨날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우유부단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내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컨디션의 난조는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변관리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금년적인 부분에서는 좀 매출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근데 자산의 상승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주식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죠. 내가 코 안 들고 보는 돈이 제일 좋은 부분이죠. 기분이 좋을 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5세가 되는 경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9월달 어떨까요? 짠! 어호 일사가 만사가 형통하다.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0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 이렇게 조금 다사다난한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9월달에는 조금 괜찮고 10월달에는 좀 바쁜 일들이 내가 조금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때는 일탈과 도전의 운기가 돌아옵니다. 내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과감하게 뭔가 진행하고 도전하는 그런 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살면서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하는 것들은 그냥 한 번 해보세요. 주변에 눈치 보지 말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인간사의 덕망은 내가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족들의 품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야 너 그거 한 번 해보면 잘 될 것 같아. 열심히 해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오고요. 자 건강상의 부분들은요.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디스크, 관절, 피부 특히나 피부 쪽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하시니까 피부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 관절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은요. 큰 돈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여유는 어려움이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활동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할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살면서 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어려움도 물질적인 조금의 여유가 생기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호랑이띠여서 좀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9월달, 10월달 뭔가 정리하고 연말을 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 성취를 해야겠다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1월달부터 9월달, 10월달까지 해왔던 2024년의 일들을 잘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를 할까를 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9월달에는 추석 잘 보내시고 8월달에 무더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하늘 도령은 11월, 12월 연말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